불과 지난달까지 생명보험업계는 만기 5년에서 7년의 짧은 종신보험의 황금률을 앞세워서 마치 목돈 마련 수단인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이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이 이를 피해서 10년 납 종신보험의 황금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A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후 가족의 지인인 보험 설계사로부터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종신보험이란 설명은 쏙 빠진 채 저축성 기능만 강조됐다는 겁니다. 종신보험 목적 자체가 제가 죽고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돼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 거라서 저처럼 후양가족 없는 사회총영생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거죠.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만기가 짧은 5년, 7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태가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 돈을 내면 목돈이 쌓인다는 시기였는데 결국 불안전 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환금률을 100% 아래로 낮추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은 그 대안으로 10년짜리 종신보험의 환금률을 대거 끌어올렸습니다. 중국계 생명보험사 ABL생명은 한 종신보험의 10년 환금률을 무려 126% 가까이 설정했습니다. 동양생명과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도 이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상품 만기만 바뀌었을 뿐 불안전 판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당국에서 그걸 제재를 하다 보니까 10년으로 연장해가지고 저축성 상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투자 목적으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어서 같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